김정은 알의 그런데 제일 웃기는 건 여기 양말까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7부짜리 바지를 산 거야. 이거 안 보이지 않아, 긴바지 입으면. 이것도 이렇게. 이게 저거 방수예요, 방수. 글쎄 말이야, 이걸 많이들 욕심내. 이거 하트가 보이려면 좀 옆으로 매야 한다고. 이게 빨간색이 검정색 바탕이니까 더... 그래야지, 뭐 다른 색 해봐도. 그리고 여름에도 검정색에 빨간색이 했으니까. 겨우 이렇게 뒤에도 살짝 틀어가지고. 하트를. 여긴 똑같이 좀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면 얘가 하트부터 그리는데 구멍이 안 뚫린다 이거야. 지금 오면 저도 우연이 됐지 뭐. 또 올라오면 되나? 환장은 저도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색주시가 안 보여. 걔 괜찮네. 이 꼬마 손님들이랑 신경 써야 돼. 걔들 기분 좋게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이사를 먼저 해.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니, 생주시를 찾아도 안 보여.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생주시 아니어도. 그래요? 다행이네. 생주시는 없어도 돼요. 거북이 씨 할래요. 거북이 씨. 거북이 씨. 약간 이렇게 높게 잡아야 돼. 너무 밑으로 잡으면 손에 먹이 묻으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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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리 가만있어. 이 밑에 보세요. 이걸로 딱 어디 있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체리 이제 삼진아웃제도 하세요. 이제 하면 하면은. 하나님 집안에 못 오게요. 아웃. 나가. 하. 잘 닦으세요. 바닥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막 때리면 안 되는 거. 이거. 하트. 하트. 뭐? 하트. 하트면 사랑했자. 어? 네. 사랑 앱은 어렵지만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안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도 벗고. 한번 해보세요. 절! 아이고. 이제. 의저덕에 잘 mateix. 일어나세요. lashes architecture. 도에서 일어나세요. 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오늘은 거북이니까. 아하하하. 아 그렇구나 아 난 그걸 몰랐네 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나 했지 아 오늘 거북이로구나 그러면 생주 씨이면은? 조그맣게 알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사랑했잖아 어려운데? 좀 쉬운 걸로 아니요 아니요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어려운 걸로? 네 어려운 걸로 아하 후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서 네 안 후회해요 자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쉬어요 쉬어요 네 쉬으면 할게요 이렇게 하나 네 둘 셋 이렇게 세 개 찍고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둘 이렇게 어려운데 하겠어요 여방 네 하겠어요 아니요 하겠어요 이렇게 쓰는데 어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있어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할아버지 일러줄게 가만있어 봐 여기다가 거기서 뭘 찍어서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감처럼 물감처럼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연해지도 않고 많이 묻은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걸 어? 어? 어이구 어이구 큰일났네 쓸나나봐 어? 다 뜻대로 안되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하 그러면 그렇지 한복 오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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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또 같이 모양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안 맞지 않아요 네? 뭐가요? 여기가 가운데가 틀리잖아요 자 여기는 맞았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잘 맞았어요 여기도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점을 넣고 이 안에다가 점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점을 넣고 네? 플러포즈 여기 띄웠었어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봐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안 띄운 걸로 자 여기 봐요 근데 알겠어요 요즘 한복 절대로 안 하겠어요 어디요? 정말? 네 안 할래요 쉽지는 않을 거래요 음 하나 둘 셋 셋 셋 아닌데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이제 자 하나 넷 셋 넷 넷 넷 넷 그게 순서예요 네 그게 순서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쉽지 않을 거래요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진 맞았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았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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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아 거기서 크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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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필요 없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이게 소용없는 건데 네 그게 없지 않아요 아 아주 잘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네 자 보세요 왜냐면 이거를 이거를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집을 했지 여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이걸 짧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마음을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어때요 네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잘할 수 잘할 수 같아요 할아버지가 생각해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 체리가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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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to them 헝 이잭 어렵다 어려운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나한테 떼어어 house 아 어젯 알았어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시고요 알았어요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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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으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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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심. 이렇게? 그렇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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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오! 이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유철이 이제 화산하여, 화산? 오! 끝!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글씨 같아요. 훌륭하잖아요. 유철이 끝났으면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세요. 절을 해야 끝나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딱. 만져서 모자를 벗고 하면. 절. 저렇게 오른손도 딱 올릴 줄 알고. 어서 이제 거북이처럼 일어나세요. 천천히 할아버지가 일어날 거예요. 천천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느린 모 거북이. 오늘 무대를 쓰러 parishion대로 구두가 됐어요. 헤헤. 버す pueblo. 허어하. 헤헤. 거북이처럼 목이 들어갔어요. 지금. 얘길 하더라고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좋겠다. 체리는 벌써 공부 끝났어. 아이고 자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간지러져야 꼭 일어나니까. 일어나셔. 일어나. 여기. 양마도 저렇게. 할아버지. 너도 그렇게 나중에 하게 만들어줘. 저 좀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유하트로. 유하트죠. 할아버지가 언제 그 옷이 좀 지겨워하실 거네요. 나는 지겨울 리가 없죠. 왜냐면 체리가 그린 하트인데 지겨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절대 안 그럴 거려. 난 소지훈이가 그린 거는 절대 안 지겹죠. 서지훈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가. 그러면 다른 거 쓰면 그거 입을 거죠. 이거 안 입고. 이렇게 이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모양이에요. 할아버지는 이 사랑이 제일 좋아해. 체리가. 거꾸로도 저렇게 잘 그려. 나비. 하트 두 개라니까. 그러면 이걸로 할 테니까. 그거 좀 벗으세요. 이거 테이프로 옷에 붙여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나비예요? 아니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 재미있어요. 어우 멋있는데. 아유 멋있다. 아유 멋있어. 하트 잘하면은 할머니가 이제 해야 되겠네. 아아. 아. 별. 별. 좋은데. 아유 잘해. 잘한다. 아니 형태가 잘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말려가지고. 이것처럼 접어서. 뽑기해서 이거 나오면 내가. 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줄게요. 나도. 야 하트 형태가 더 이쁘다. 이 손녀는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오이. 저녁에 만나요. 네. 함께요. 빵빵빵. 빵 가자. 통통이? 빵 같은데. 빵? 나도 그러면 빵. 꺼내래요. 셰프 모자 썼네. 응. 셰프 모자 썼네. 셰프 모자 썼네. 다이센스 이거 말할 테니까. 젊만 억고가 젊만. 자. 자 해봐. 어 여기까지 왔어. 자. 안돼. 숙소에서 온이라고 졸리는데